찾아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월요일 전부터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가게 빠졌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주식 시장 재미없다 싶으실 것 같은 시장 펼쳐지고 있는데요. 9월 장세도 이제 2월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월 장세도 열심히 준비해 나가셔야죠. 줄쌤과 같이 함께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장중에 줄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바로 줄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인데요. 줄쌤 톡방에 넘어오시면 장중 시장 브리핑부터 관련 뉴스픽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차트 마스터 강의 들으신다면 꼭 필수적인 고수익 차트 설정법 제가 계속해서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활용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톡방에 넘어오실 때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1004 입력을 하셔야지만 넘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이죠. 주와 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참여 방법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10월 장세 준비하셔야 되겠죠. 10월 주도주 탑픽과 관련된 전략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장중 방송 통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지지부진한 장세에서는 역시나 단타 매매겠죠. 장중의 단기 관심 종목들 당일도 공략해볼 만한 관심 종목들도 제가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하는 방법도요. 역시나 톡방에 넘어오셔야지만 온라인 방송 시작할 때 제가 공지 알림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톡방에 넘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 증시 총정리 같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증시부터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무려 2% 가까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슬라빨 쇼크로 인해서 그동안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롬 그룹 종목들이 8%대나 큰 폭락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포스코 DX와 LNF 같은 경우에도 2, 3%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등락률을 차지했었던 것은 알테오젠 뿐이었는데요. 매각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급등세가 나와준 모습이고 그 외 나머지 종목분들은 JYP와 엔터 종목분들 빼고는 대체로 지지부진한 모습들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관련 섹터는 약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가 3%, 5% 각각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까지 오늘 6%대 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재 관련 종목들 고밸류에이션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도와드리면서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 하락에 대한 부분들 제가 주의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 조언들을 기대만 들으셨다면 전략 어렵지 않게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업종은 제가 전망이 발달하고 말씀드렸죠. 소재 관련 종목들이 고밸류에이션인 거지 사실 부품이나 장비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섹터들은 지금 시장은 조정을 주더라도 나중에 향후 또 다시 재차 반등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재 관련주 이외의 종목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기회로 또 삼아볼 수가 있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외 주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수를 봤을 때 니켈 지수는 강보화권 그리고 특히나 홍콩 항생 지수와 홍콩 H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중국 쪽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폴트 위기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작년부터 불거졌었던 헝다 사태가 채무불이행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면서 또 다시금 회생 계획의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악재로 인해서 오늘은 홍콩 지시가 크게 가라앉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국경절부터 시작해서 춘추절까지 연이어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기관들도 차익실현에 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감방세가 짙은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재미없는 장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3거래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좀 비슷한 움직임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금요일까지는 휴장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증시에 또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눈치보기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한중일 외교 고위급 회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섹터들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수요일에는 반도체 쪽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업종들 움직임 나오는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장에서 특히나 코스피장도 약세 움직임 나올 때 견조하게 삼성전자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군들의 반전의 움직임이 다다음 주 기점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살짝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9월 증시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9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 조정장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1월 증시는 어땠을까요? 10월, 11월 증시는 9월 조정장 이후에는 항상 또 반등이 역사적 패턴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양도세 해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고 10월 달에는 또 실적 모멘텀을 타고서 종목근들이 또 반등으로 전환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10월 달 증시가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우호적인 반등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지고 계신 종목 장 떨어진다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주도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지고 계시라는 조언도 아낌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고가권 종목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 도와드렸던 고점 시그널과 관련된 차트마스터 강의가 호응이 괜찮아서 제가 2탄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시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많이 못 도와드린 게 아쉬워서 준비한 2탄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차트마스터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 고점 시그널 강의 2배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첫 번째 시간 못 들었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복습 도와드리면서 오늘 연이어서 2탄 강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는요. 초보자분들도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차트마스터가 우리 시청자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차트마스터 강의로 도움 정말 많이 받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도 훅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지금 1강부터 오늘 강의까지 하면 25강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에 강의 보고 싶다 하시면 톡방에 넘어오세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전 강의 녹화 방송 볼 수 있도록 제가 목록으로 쭉 정리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못 보셨던 분들도 강의 목록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강의 보실 때 pdf 자료 제가 계속해서 제공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pdf 자료도 제본 뜨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톡방에 넘어오셔서 pdf 자료까지도 같이 함께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마스터 강의를 더더욱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뭐냐. 자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주쌤의 이 차트 고수익 차트 설정법을 보고 주쌤의 이 차트처럼 똑같이 따라서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 분들마다 차트 설정하는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전문가 분들의 주관성에 따라 차트 분석하는 방법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보는 보조지표나 가격 이동 평균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쌤의 이 차트 똑같이 전문가처럼 저도 차트 설정하고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톡방에 오셔서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고 따라서 차트도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보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키셔서요.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면 제 톡방에 넘어오실 수 있고요. 이런 관련 자료들과 녹화 방송 강의 영상들 보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계속해서 시장 브리핑도 도와드리니까요.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함께 주생과 함께 전략 살펴보시면서 잘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빈 화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종목을 볼 때 고점 시그널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렸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플러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강의를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가 도와드렸었냐.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매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사실 그거를 알면은 다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수많은 종목들을 또 매매를 도와드리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본 결과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노하우를 제가 전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고가권으로 가요. 자 고가권으로 가는데 이런 종목들 사실 세력들이 있겠죠. 자 그 세력들이 매수에 가담하는 매수 세력들, 개인 세력들, 기관 세력들, 외국인 세력들, 다양한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세력들 중에 하나가 그 하나의 기업에 많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들도 또 관련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최대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최대 주주들도 시세차익이라는 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략 다 팔지는 않겠죠. 왜냐 경영권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시세차익을 또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 매도하는 구간 자체가 주가가 고가권 구간대 올라가고 있는 구간대. 그런 구간에서 최대 주주들이 매도를 하더라. 그래서 주가가 고점 시그널 중에서 하나가 최대 주주의 매도.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기업은 자금 조달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런 거래소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특립 상장한 기업들도 R&D로 적자를 보고 있지만 투자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을 받아서 계속해서 임상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자금 조달 방식 중에서 주식수를 늘리는 유상증자 방식 이런 방식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환사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사체. 이 전환사체가 뭐냐. 기업에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데 나중에 갚을 때 어떻게 갚겠다? 돈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주식으로 갚겠다. 그래서 현금으로 돈을 빌려서 주식으로 돈을 갚게 되면 그게 전환사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전환사체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주가의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존에 돈으로 받는 것보다 내가 이미 전환사체로 돌려받기로 한 주식 가격보다 지금 주가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시세차익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체를 발행해서 주식으로 돌려서 그렇게 받게 되면 전환사체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환사체 물량이 나온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전환사체 물량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고가권 시그널이 되겠죠. 주가로 다시 돌려받아서 시세차익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가권 시그널 중에 하나가 최대주주 매도와 전환사체가 있더라 라는 부분들 지난 시간에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캔들 마스터이다 보니까 이 캔들 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고 있어요. 왜? 차트 마스터니까 가장 중요한 캔들에 대한 강의 캔들을 잘 모르면 주식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할 자신이 타시면 장기 투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지금 차트 마스터 강의 듣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매수 매도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캔들 강의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삭실 막상 내가 주식이 임할 때 그 캔들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마스터 강의 계속 들으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제가 캔들 중에서 중요한 캔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점 시그널 중에서 은봉 캔들. 은봉 캔들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봉 캔들 중에서도 어떤 은봉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유성형 캔들.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유성형 캔들. 이 유성형 캔들은 어떻게 생긴 모양이에요? 장중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에 매도세로 인해서 시가 구간을 이탈하고 떨어진 모습이 유성형 캔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가권에 이런 유성형 캔들이 뜨면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진다 해서 유성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캔들이 위아래 꼬리가 달린 팽이형 캔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양봉으로 주가가 올라요. 시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대기 반발 매수대로 인해서 들어오면서 마감한 모습이 이 팽이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시가 구간을 둘 다 이탈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심리가 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봉 캔들이 유성형 캔들과 팽이형 캔들이 두 개가 떴을 때는 사실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을 모르겠다 하시면 앞에 제가 2강, 3강, 4강 걸쳐서 방대하게 캔들 강의 제가 진행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강의 내용 복습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강의들 들으신 분들은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봉 캔들 같은 경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들이 있냐. 이 은봉 캔들이 그냥 뜨면 안 되겠죠.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거래량. 그런데 어떤 거래량이 터져야 되겠습니까? 대량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문가 분들마다 설정해 놓은 거래량 차트가 다 달라요. 이 차트 보시면 차트 아래 막대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거래량 차트예요. 그런데 이 거래량 차트가 줄셋만의 비법인 거래량 차트가 있거든요. 기존에 그냥 기본적인 설정으로 하시면 이 거래량 차트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는 차트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시고 차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똑같이 설정하셔야 강의 따라오시는데 수월하세요. 그래서 이 거래량 차트를 설정을 하시고 대량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대량 거래량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래가 이날 당일날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차트, 고수익 차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정을 하셨으면 이 대량 거래량이 어떻게 뜰 거냐면 파란색 은봉 막대기로 뜰 거예요. 아래 부분에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뭘 의미를 하냐 이거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날 대량 거래량이 터져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는데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봉 캔들과 함께 대량 거래량이 고가권에서 터지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차이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다가 보충으로 추가적인 꿀팁! 네,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 뭐가 중요할까요? 자, 주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이런 은봉이 나올 때는 자, 시가구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구간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 거니까 갭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갭으로 떠서 시작한 경우 이럴 때 참 어려운 게 보통 아침에는 시가로 떠서 양봉으로 가요. 네, 양봉으로 가서 이때 따라 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서 갭이 발생할 때는 따라가지 않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손절가를 당일 잡아야 될까요? 네, 이거 진짜 고급 스킬인데 장중에 이렇게 갭으로 발생해서 종목이 양봉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당일 손절가를 잡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당일 매매할 때 꿀팁이에요. 왜? 유성형 캔들로 빠져버리잖아요. 밑고리를 달고서 은봉으로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주가는 어떻게 돼요? 매도 심리가 강하니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당일 매매하실 때 빠져나오셔라. 그러면 고가권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물리진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꿀팁 우리 유데일리 TV 시청자 분들께만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로스 크로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고점 시그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고점 시그널 그럼 고점에서 어떤 크로스가 나오면 안 좋은 거겠어요? 네, 죽는 자리 데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 크로스 강의 관련해서도 제가 앞에서 강의를 도와드렸었는데요. 이 크로스에서 가장 의미를 하는 것은 기준이 가격이동평균선이에요. 가격이동평균선 이 가격이동평균선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이평선 한국 사람들은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다 각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강의 보실 분들 나중에 돌려보시고요. 지금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떤 것만 보면 되냐면 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60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셉이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설명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별 5개 전문가 분들마다 보는 방법 달라요. 5는 단기선 20은 생명선, 심리선 한 달간의 주가상의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0선 같은 경우에는 분기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 단기선에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어떤 전문가 분들은 3일선 보고 10일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보편적인 사람들이 주식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5, 20, 60 이거 정말 기본적인 주식자 초보들도 차트 책 사면은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편적인 우리가 이런 2평선의 선을 보면서 사람의 심리를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굳이 3일선, 10일선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5일선을 보고요. 이 5일선은 일주일간의 주가의 종가값의 평균을 점으로 딱딱딱 찍어서 선으로 연결한 선이 5선이 되겠죠. 그래서 1봉에 있으면 5일선, 1봉에 있으면 5주선, 1봉에 있으면 5월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중요한데 이 크로스가 단기선이 단기선이 그럼 방향이 어떻게 가겠어요? 단기선이 이제 위로 가다가 떨어지면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떨어지면.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뭘 뚫고서 떨어지면요? 바로 이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선을 뚫고 떨어지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체가 뭐가 되냐? 단기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단기선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뭘 뚫어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고가권, 고점 종목들 있죠. 저점 대비에서 2, 3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을 저는 고점 종목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이런 21선을 이탈한다 하면은 조심하셔라. 근데 만약에 20선을 이탈하지 않고 단기선이 이 20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상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회선, 5주선, 5월선이 이렇게 심리적인 생명선인 이런 20선 구간들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60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떴다 하면 분할로 매도를 하시거나 내지는 그 전에 이런 은봉 시그널이 나왔다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최종적으로 데드크로스 나오면 끊어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패턴 패턴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역발상 패턴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도 상승 반전형 패턴이 있고 하락 반전형 패턴이 있죠? 그럼 하락 반전형 패턴이 뜨면 우리 매매하셔야 돼요. 매매하지 마셔야 돼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고가권에서 종목이 앞에 항상 종목이 고점을 한번 찍어주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가요. 또 다시 주가가 올라옵니다. 자 반등 줄 때 저는 이럴 때 이 앞에 있는 구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목표가를 잡을 때 우리는 쌍봉이나 이런 구간대 패턴 구간대를 목표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상하게 여기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국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쌍봉 맞으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구간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패턴 중에서 3봉 패턴 3봉 패턴이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 어깨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고값권에서 떴을 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뭐예요? 일봉 있어요. 주봉 있어요. 월봉 있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뭐가 높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 월봉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나 이런 크로스나 패턴이 떴을 때는 특히나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더라 라고서 별표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로 같이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위 1% 투자 병법이라는 이델리 방송 나오면서 관심주로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은 사명이 변경되었어요. 포스코 DX로 근데 제가 이때 이제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때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월봉상 구간을 보면서 앞전 구간에 지금 고점 있죠? 자 이런 고점 이런 고점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목표 구간을 잡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구간대까지 우리는 목표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포지션 어떻게 잡으라 말씀드렸어요. 업탕이 살아 있는지 이 부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 3월 달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전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쌍봉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올 매도를 하실 필요 없죠. 일부 뭐 3분의 1이나 내지는 보수적으로 반매도 2분의 1 정도 이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잔량 있죠? 나머지 잔량은 보유해보는 거예요. 왜?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월봉 신뢰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월봉 월봉 상에서 이런 구간이 떴는데 어팡이 살아 있어요. 뚫어줘요. 정거점을 뚫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쌍봉을 뚫고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는 것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고점 이 고점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 포스코 DX 차트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캔들 캔들 중에서 어떤 캔들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선형 캔들과 팽이형 캔들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떴는지 살펴보니까 7월 달 구간에서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단 제가 여기 그려드릴게요. 이런 캔들이 떴습니다. 사실 팽이형 캔들이 이렇게 몸통도 있는 상태로 있는데 얘가 지금 몸통 구간이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장중에 상승세가 나왔다가 차익실현이 나왔다가 다시 시가 구간에서 마감이 된 형태예요. 이거를 이제 도지 캔들이라고 표현하고요. 지금 모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십자형으로 생겼잖아요. 십자형 도지 캔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도지 캔들 또 중요하다고 제가 이전에 캔들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응용이에요. 응용 우리가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완전히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도지 캔들이 떴어요. 그럼 도지 캔들이 뜨면 이건 무슨 의미냐? 고가권에서 뜨면 떨어지는 시그널 아래 하단에서 저가 구간에서 뜨면 상승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이미 어때요? 저점 대비해서 6,000원대 대비해서 이미 4만원대까지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사실 제 관점에서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았다. 사실 제가 매매했으면 이런 구간에서 차이 실현을 했을 거예요. 3분의 1 내지는 반매도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고점 시그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인가요? 데드 크로스 단기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래서 차트 설정법 우리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보셔야 돼요. 전문가 분들마다 2평선 색상 설정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주쌤은 5일선 5일선은 중요하니까 주가는 5일선에 붙으려는 5선에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핑크색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삐용삐용 주의해야 되니까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20선은 심리선 생명선 메우기 쉽잖아요. 파란색 조심하면 되는구나. 이 파란색 구간을 넣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아래에서 위로 60선 구간을 역배열 상태에서 뚫고 올라가면 돈이 쏟아진다고 해서 황금선 근데 반대로 이 5일선이 20선 아래로 뚫었어요. 60선까지 뚫었어요. 그럼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60선 구간을 아래에서 위로 뚫어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 색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트 설정법 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설정하셔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자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5일 2평선이 20일 2평선을 뚫고 아래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차트상에 어디에서 나온지 볼까요? 바로 여기 자 은봉캔들 나왔죠. 여기서 한번 차익실화 해줘는게 좋다고 했죠. 데드크로스 나왔죠. 데드크로스 네 이럴 때 이럴 때 추가적으로 저 같으면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쌤 8월달에 데드크로스 나오고 그대로 더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네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거냐 제가 처음에 드렸던 3월달 구간에서 사줬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수백 퍼센트 수익인 거예요. 수백 퍼센트 자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구간대 있죠. 지지 구간을 찾습니다. 지지 구간 자 지지 구간 그런데 지지 구간을 이탈을 안 했어요. 사실 저는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해도 적당히 먹고 빠져라. 주쌤은 어깨서 파는 걸 선호해요. 다 먹으려고 하면 다치거든요. 여기서 매도하는 게 좋은데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봤을 땐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다음 구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떴죠. 지금 최근까지 흘러가고 있는 주가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파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포스코 DX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급적 정리하시는 게 좋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뒤에 제가 또 예시 종목들 포스코 DX 뿐만 아니라 포스코 엠텍도 제가 400%대 수익구간 내드리기도 했었고 이후에 또 이제 뒤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종목 상담 요청 주시는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 제가 자료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점 시그널 찾아보세요. 아 지금 제가 예시 종목 보는데도 고가권에서 뭐가 떴는지 보이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하셔야지만 본인께 되는 겁니다. 주쌤 톡방에 넘어오셔야지 이런 PDF 차트 마스터 PDF 자료 받아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고요.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 역시도 보시고 차트 설정 따라하시면 좋겠죠. 자 일단은 이 개념적인 부분들 제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실전 사례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곡점 시그널을 통해서 매도해야 되는지 자리 이동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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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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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있죠. 이 카메라 어플 기본 어플을 키셔서 3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성격 급하게 안 나오네 하지 마시고요. 3초 정도만 딱 기다려주세요. 링크가 하나 나올 텐데 그 링크 통해서 주쌤 톡방에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코드명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가 있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고지기 차트 설정법 뿐만 아니라 PDF 자료 그리고 장중에는 시장 분석 제가 7시간으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활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사례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매해드렸던 종목 중에 한주 라이트 메탈 이라는 종목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27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렸던 종목인데요. 기존에 이 종목을 이제 공략했었던 방법들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도와드렸을 겁니다. 3월달 이제 기점으로 해서 대량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들어와 준 모습이 한주 라이트 메탈을 통해서 포착이 됐었고요. 제가 이 캔들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정고점 구간대를 지금 캔들 구간대를 머리 구간대를 돌파해주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죠. 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냐 야 지금 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 졌어요. 그럼 상승 시그널이겠죠. 주가는 단기선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다 라고 말씀을 들었죠. 캔들이 단기선을 타고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7,26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 8,240원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량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 다음 구간이 어떤 캔들이 나왔죠. 위아래 거래를 난 팽이언 캔들 그리고 옆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근데 어떤 대량 거래량이요? 매도세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매수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면서 상한가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세력들은 지금 구간이 고점인데 잘 실현을 해야 되겠어 하려는 심리가 팽이언 캔들에서 나와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죠? 일부 매도를 하세요. 시세 차익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음봉 캔들이 어떤 구간에서 뜬다고요? 갭상승을 해서 떴잖아요. 갭상승 그러니까 시가가 올라가서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됐다. 자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 음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괜히 욕심 더부리면 손실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 어라라 주가가 더 빠집니다. 더 빠져요? 자 이럴 때 단기선 보세요. 핑크색선 핑크색선 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선 단기선이 심리선 생명선 20선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면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공략 도와드린 시점 대비해서 이미 올라갔잖아요. 수익 챙겼잖아요. 사실상 단기평선 밑에 떨어질 때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데드크로스만 아셨어도 최종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주가 움직임 볼까요? 주가가 쭉쭉쭉 더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임은 어떻다고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캔들을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잘 몰라요.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아 이 구간이 고점이었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캔들 시그널만 아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점 시그널 찾아내는 거 무리가 없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봉 캔들 찾는 거 제가 과제 넣어놨거든요. 과제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데드크로스 대덕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 5월달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들었었던 종목입니다. 자 5월 26일날 들었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5월 26일 당시 역시나 저는 대량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들 항상 보고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려요.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드립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공약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복 나와준 것을 확인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약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가는지 볼까요? 주가는 단기선에 붙어 있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주가가 지금 핑크색 선만 보세요. 따라서 잘 갑니다. 오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방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보유 보유 보유하시면 되겠죠. 자 보유 보유 역시나 또 보유 보유 오이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보유 보유 자 그런데 7월달 구간 보니까 단기선이 어때요? 20선 구간 때 아래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아 여기서부터는 낌새가 뭔가 수상한데 여기서 나도 차익실현을 해야 되겠는걸 일부 차익실현을 해야 되겠는걸 이런 구간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최고가까지 어떻게 수익을 봅니까? 우리가 신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어깨 구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아 단기선이 지금 20선 구간대를 하방으로 뚫어주려고 하는 이럴 때 차익을 해주거나 고가권에서 들어가신 분들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미리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 오 아직 완전히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면 잔량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 다행히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구나. 아 지지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거래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도는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서 추가 움직임을 보면서 어깨 컷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주가가 움직였어요. 자 그럼 보유 다시 쭉쭉쭉 갔습니다. 자 아직까지 지금 20선 구간이랑 붙어있어요. 붙어있으면 보유 관점 지지 여기서 또 지지 여기서 또 떨어지네요. 그러면 역시나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 준비 왜 앞에 구간에서 한번 데드크로스를 시켜줄 듯 하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분할 매도를 또 수익 준비하는 거예요. 왜 손실 구간이 아니니까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 움직임을 한번 더 볼 수 있겠죠? 어 더 떨어졌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적당히 내가 끊고 나와야 되겠다 라는 걸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종 마무리 그런데 여기서 아니 나는 61선까지 데드크로스로 떨어지면 거기서 정리할래. 어차피 난 지금 수익권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럼 여기서 또 매도 전략이 갈려요. 여기서 아예 정리하시거나 잔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자 그랬을 때 이탈 나오죠? 최종 정리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턴 웰크론 한택 한번 볼게요. 웰크론 한택 마지막으로 자 이 웰크론 한택은 자 우리가 패턴 볼 때 어때요? 일봉상의 패턴이 딱 떴네요. 11월달 구간 고점 네 3, 4월달에 떠줬죠. 자 이런 구간대 오면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매도하시라니까요? 분할로 매도하시라니까요? 여기서 데드크로스 한번 더 떠요. 최종 매도 어렵지 않죠? 우리 시청자분들 네 가지 주셈의 고점 시그너 법칙만 아시면 어렵지 않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관련 과제 톡방에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제가 지금 실전 사례 종목군들을 지금 거의 한 9종목을 들고 왔는데 지금 3종목밖에 못 봐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3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반응 괜찮으면 실전 사례 제가 정답도 또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3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매주 2시간 월요일 2시간 통해서 차트마스터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차트마스터 강의는 1강부터 지금 현재 15강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 기존 강의는 톡방에 넘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 고수익 차트 설정법도 우리 시청자분들 톡방에 오셔야지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넘어오셔서 설정하시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무료방송 통해서 제가 시장 주도주 섹터 전략부터 요즘에는 개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홈주들 당체잖아요. 당일 제가 공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톡방에 넘어오셔야 제가 시간 됐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지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됐을 때 넘어오셔서 시청하시면 좋은 전략 받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 무료방송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